최고의 로맨티스트! 애들 잘 봐, 내 미소. 게다가 자녀 두 명을 거뜬히 돌보는 육아의 달인! 남편들이 미워할 만 하겠죠? 앙글 앤 가람케어, 거뜬합니다. 셋째도 가능할걸? 셋째는 무슨... 그래요, 지금? 상황이 그래요? 죄송합니다. 그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... 갑자기 사과하네요. 너무 착해, 또. 우리 남자들도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된다. 저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뭘 해도 욕을 먹는다. 그렇다면 잘해보자. 육아휴직 내고요. 살림을 맡게 됐을 때 큰소리 빵빵 쳤지만 산대탕 일단 끓이기 실패하고 젖병 끓이기 실패하고... 사실 살림살이는 저는 촬영에 앞서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그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좀 더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게... 캐릭터가 안 맞네, 지금? 네, 좀 힘들었죠, 사실은. 그럼 역할을 못하겠다 하셔야죠? 역할을요? 네. 그럼 저는 뭘 합니까? 근데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, 극중에서 우리 김재민이. 손목 건초염 전 처음 들어봤어요. 극중 고된 육아와 살림으로 병까지 얻게 됐죠? 손목 건초염 아닙니까? 손목 건초염이요? 살림을 하면서 어디... 곁에서 돌파가겠다고? 곁에서 돌파가겠다고? 돌봄 것 같은데? 왜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?